반갑습니다. 이용재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바로 어휘를 이용해서 빠르게 독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라고 하는 것은 독해의 생명이죠. 하지만 이 어휘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바로 이 패러프레이징 알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프레이징이란 하나의 단어나 문장을 똑같은 의미로 표현하되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즉,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조금 말을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독해 속에 있던 단어가 문제와 보기 속에 들어가면서는 약간 표현이 다르겠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명사구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겁니다. 독해 지문 속에서 봤던 명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말을 바꾸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dvertisement, 광고 글입니다. 자, dress in style, 멋지게 옷을 입어보세요. 그죠? 스타일을 살려서 입어보라는 얘기겠죠. 자, with our ladies this summer fashion. 자, 귀하에, 그죠? 우리 회사의 가장 최신 여름 의상을 가지고 멋잇게 한번 옷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광고의 냄새가 벌써부터 나고 있겠죠. 자, 근데 지금 on sale now.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인 판매를 실시하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구매를 유도하는 문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자, make a purchase, 구매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on our website,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언제까지? before June 30, 자, 6월 30일까지 끝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세일을 한다고 했으면 얼만큼 세일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10% discount. 10%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독해 지문 속에서 봐야 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10% discount. 이 단어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직접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0% discount. 기억해 주시고요. 자, what can customers receive before June 30? 6월 30일 전에 고객들은 무엇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까? 할인의 혜택, 기억나십니까? 자, 둘 중에서 여러분 할인이나 뜻을 갖고 있는 건 몇 번이 될까요? Lower price, A번이 되겠죠. Free shipping은 배송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지 의상 자체에 대한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예문들을 통해서 명사의 패러프레이징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토익에서 사실 이메일과 광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광고 아니겠죠? 자, we are deeply sorry. 자, 일단 편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유감스럽냐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To hear about the defective microwave. 자, 가장 결정적인 오늘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전자레인지를 보통 microwave라고 얘기하는데 defective예요. 그죠? 바로 결함이 있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당신께 보내드린 그 전자레인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guarantee를 전부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품에 손상이나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떠한 보상도 다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So, if you send the item back to our warehouse. 다시 우리의 회사로 제품을 보내주신다면 We will issue a refund. 자, 바로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a refund. 환불하다는 표현법이 되는 거겠죠? 바로 5일 내로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에 주의해야 될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Defective Microwave. 자, Defective Microwave.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 속에서 바뀌게 될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에 따르면 What did customers receive? 고객들이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고 나왔죠. 시제가 이제 과거이기 때문에. 자, 전자레인지 받았습니다. Defective란 단어가 지금 우리 독해 지문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단어겠죠. 결함이 있는 잘못된 고장난 이런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단어는 Faulty Device. 괜찮겠죠? 정답은 B번인데 A번을 고르신 분들 어, 선생님. incorrect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incorrect item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왔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주문했는데 집에 온 건 냉장고예요. 그죠? 여기 전자레인지를 주문했는데요. 어? 똑같은 가격인데 왜 냉장고가 왔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죠? 전자레인지 신청했는데 냉장고 왔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럴 때 A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지문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nnouncement. 공지사항이에요. 그죠? 자, paraphrase에 다시 한번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n honor of the city's 100th anniversary. 시가 10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서 Eden Lake라고 하는 호수나 지명 이름이겠죠. 바로 에세이 컨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사생대회라고 해서 글쓰기 대회 같은 걸 많이 했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는 거겠죠. 자, 근데 그 행사에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Will be awarded. 그죠?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겠죠. 캐시 프라이즈. 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언제 열리냐면 On June 13th. 6월 13일 날 열리는 거겠죠. 자, entries. 참가자들 혹은 참가 작품들은요. Should be submitted no later than May 20th. 5월 20일까지는 출품작을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행사가 열립니다.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작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그 기승정결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패러프레이즈의 단어는 에세이 컨테스트입니다. 글쓰기 경연대회.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을까요? 자, what is being announced. 지금 무엇이 발표되어지고 있습니까? 공고되어지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에세이 컨테스트겠죠. 자, 에세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라이팅일까요? 뮤직일까요? 라이팅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 라이팅을 뮤직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에세이를 라이팅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스트를 컴피티션 서로 경쟁하는 단어로 조금 말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토익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구나. 직접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에세이 컨테스트 아, 라이팅 컴피티션 평소부터 많은 연습이 돼야 될 겁니다. 정답은 A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문제를 통해서 패러프레이즈에 관련된 명사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미스 패널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은 수요일 날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On Wednesday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On Wednesday,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스 패널 씨는요. 직접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나왔죠. 자, 가장 중요한 건 In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직접 한번 우리가 독해 질문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편지 글이 나왔습니다. 앤드류 맥래그라는 사람에게 누가 쓴 글이냐면 태미 패널 씨가 쓴 글이네요. 그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A change in the schedule. 일정의 변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를 알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일정과 관련된 변경 내용.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까요? 자,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당신에게 데디아를 알리고자 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나올 만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일정 변경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I want to be able to make it to our appointment. 어머, 어떡해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라는 얘기했죠. Make it to one's appointment. 약속을 지키다? 약속 시간에 나가다는 뜻이거든요. On Wednesday afternoon. 자, 등장했습니다.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 못 할 것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one of the speakers. 연사 중에 한 명이요. canceled at the last minute. 막판에 와서 취소를 한 겁니다. 아니, 연설을 하기로 해놓고 마지막 가서 죄송한데요, 연설 못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빠졌다면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Give a presentation. 연설을 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빠지고 내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고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가 너무 중요한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Publicity for the firm. 우리 회사를 Publicity.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나왔죠. 자, 저희가 아까 문제 속에서 읽었던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요. 직접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Wednesday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나왔었죠. 그러면 Wednesday와 관련된 단서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읽었던 부분이 다 단서가 되는 거겠죠.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가게 되었으니 이 부분이 문제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자, Unfortunately. 자, 안타깝지만. 그죠? 안타깝지만. That means I won't be able to meet you. 아까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당신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된 시간에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아니겠죠? Re-schedule. 다시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Are you free? 언제가 자유로우세요? 하면서 시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Responsibilities of a New Job Assignment. 새로운 담당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I think라는 부분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왔었죠. 결국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바로 Responsibilities of a Job Assignment. 바로 업무 담당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다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풀게 될 문제 속의 단서 지금 바로 제가 체크해드린 이 부분이겠죠. 담당 업무에 대한 논의를 직접 만나서 해보고 싶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은 마무리 인사로 끝나고 되겠고요. 직접 문제를 보시면요. Wednesday의 Miss Panel은 뭘 하게 될 것인가요? 라고 나왔었죠. 약속을 했는데 취소된 이유가 바로 연사를 대신해서 Presentation을 아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게 보기에서 바로 어떠한 보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Present, Presentation, Professional Conference. 정확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직접 만나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나왔는데요. 아까 Assignment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Responsibility 기억하시죠? 담당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바로 Task 이 단어가 Paraphrase가 된 단어가 Responsibility 이런 단어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은 이번에 Work Task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명사와 관련된 말 바꾸기 Paraphrasing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araphrasing 알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연 어떠한 품사나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지 직접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동사입니다. 독해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이자 품사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동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입니다. 자, In Preparation For 뭐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바로 For the Job Fair 취업 박람회겠죠? 토익에서는 특히 박람회 같은 거나 전시회가 상당히 많은 소재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Please order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necessary decorations 그렇죠? 필요한 장식물들이죠. 우리가 보통 데코레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케이크 만들 때만 데코레이션 하는 줄 아는데요. 건물이나 실내 장식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데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필요한 장식물들을 주문해 주세요. 근데 바로 어디를 위해서요? 우리의 부스예요. 왜 취업 박람회 가면 각각의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를 장식할 만한 물품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No later than July 3rd 7월 3일 늦어도 7월 3일까지는 No later than 늦어도 언제까지라는 뜻이 되겠죠. A list of items 그러면 사야 될 주문해야 될 그런 물품들의 목록이 바로 첨부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첨부되었습니까? To this message 지금 보내는 이 메시지에 첨부 목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취업 박람회를 위해서 사야 될 물품 주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문장이 나왔는데 우리가 패러프레이즈에 신경을 써야 될 단어 바로 Order the necessary decoration 자, order 주문하다 그 다음에 장식물들 과연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즈가 연계가 될까요? 자, What is the reader asked to do 어떠한 사항을 요청받고 있습니까? 라고 나왔었죠. 우리가 보통 이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Pleas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Please 그게 바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질문에서 요청받은 건 주문해달라는 요청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주문하다는 단어는 Order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Necessary Decorations 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죠. 필요한 장식물들 장식물들을 조금 더 일반화된 단어로 바꿨다는 거죠. Supplies 는요. 장식물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모든 물품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B번이 되는 거겠죠. 자, 보다 더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동사의 프레프레이징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메일입니다. 역시 이메일이네요. 자, I would like to inquire about inquire about 이란 단어는요. 뭐뭐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현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The current interest rate 자, 현재의 이자율에 대해서 문의하는 바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자율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은행과 관련된 기관이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약간 유추할 수 있겠죠. 바로 Home Mortgage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느 은행일까요? 카우벌 뱅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메일인 겁니다. 그죠? 자, I have been an account holder 나는 지금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은행에 바로 그 고객이란 얘기죠. 계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For about 5 years 바로 5년 동안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던 고객이거든요. 저는요. And would you prefer to do business with you? 당신과 함께 거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f your fees If your fees are competitive 자, 귀은행에서 그죠? 당신의 은행에서 이 이자 및 여러 가지 요금 자체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요금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조금 싸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패러프레이즈의 부분 바로 Inquire about 물어보다 문의하다 준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자, 기억하시고요. 문제 직접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What does the writer want to do?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라는 거겠죠. 방금 전에 읽었던 단어 기억나세요? Inquire about interest rate 이자율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loan rate 바로 대출 이자 아까는 home mortgage 주택담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썼지만 그죠? mortgage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일반적이고 제네를 한 단어로 바꾼다면 loan이란 단어로 바꾼 수가 있는 거죠. 대출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정답은 A번이 되겠죠. 갑자기 은행 구자를 열러고 갔다는 건데 그것은 지워진 내용과는 옳지 않은 연계성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해볼게요. article입니다. 기사 글입니다. 그죠? 자, The Fisher Center 뭐 한 센터의 이름이에요. 이 센터에서는 오늘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발표된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기관은 마침내 raised enough money.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충분한 돈을 모금하였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아, 돈을 모금 마련 행사 같은 거를 통해서 돈을 다 모았고 충분히 모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이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뭐를 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었냐면 Park Soccer Field 바로 공원하고 축구장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돈 많이 모였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The project will begin in the spring. 근데 이 프로젝트 축구장과 공원의 건립이라는 이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지금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봄에 건축이 시작될 거란 얘기했고요. 한 8주 이내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패러프레이즈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uild a park and soccer field. 공원하고 축구장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은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빌드는 어떤 동사로 또 바꿔서 나왔을까? 직접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피셜 세너는 이번 봄에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공원과 축구장 건립이잖아요.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Recreational Area 그렇죠? 휴가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의 건축 건설로 조금 말을 바꿔놨네요. 사실 축구장이나 공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자 오늘 국제회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으로 모여 이상해요. 그렇죠? 공원에 모여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Recreational 이란 단어를 사커와 사커필드와 파크를 표현한 단어로 바꿨다는 거겠죠? 정답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토익 유형을 가지고 동사에 관련된 패러프레즈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유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What is Miss a surgeon's problem? 사람 이름 나왔는데 그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확인하십시오. Problem. 두 번째는요. Mr. Curb이란 사람은 어떠한 사항을 요청받았습니까? 라는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Please와 같은 단어들을 좀 예측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Surgeon 씨란 사람에 따르면 What does the issue need to be resolved quickly? 그 문제가 왜 빨리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앞에 나온 문제 빠르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만 봐도 대충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Redecorating work 그렇죠? 다시 Decoration은 장식인데 그걸 재장식한다는 업무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일단 감사드립니다. Excellent work your team did 귀하의 팀께서 해주신 그 업무요.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업무엔지만 보도를 해볼게요. Repairing and painting employee lounge입니다. 직원 휴게소를 보수공사 해주고 페인트 작업까지 해주신 거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however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수공사 잘 끝냈는데 왜 문제가 될까? 바로 한 직원의 실수 때문에 많은 디지털 관련된 계정 자료들이 계정 파일들이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잘못 들으면 사실 모든 자료가 날아가는 경우는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요. 대부분 어떤 자료들이냐면요.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모든 자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 사실 저의 입장으로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막연합니다. 저도 한 몇 년 동안 모아놨던 토익에 걸리는 자료가 USB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주 정말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단서가 될 만한 부분 보도록 해볼게요. 문제가 뭐죠? 직원의 실수로 파일이 날라갔다. 이게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request. 뭘 요청했을까요? 파일 다 날라갔는데 장비를 장식을 했던 업체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바로 please send another copy of the itemized bill. 계산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요? 그 파일 안에 명세서도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사라졌으니까 돈을 지불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겠죠. 뒤쪽에는 구체적인 연락처나 보낼 배송지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I would like to 자 여러분 would like to 언제 쓰는 말인가요?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 좀 해주세요? 요청할 때 쓰는 표현법이 될 겁니다. 바로 이 문서를 언제까지 보내주길 원하냐면요. 내일이 그죠? 내일이 it's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마지막 날이었을까요? 그 지불 요청을 회사에다 하시는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페인트칠을 받았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돼요. 자기 사비 내는 거 아니죠? 회사에다 요청해서 받아서 내는 건데 그것의 신청일이 내일이 마지막인 겁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단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시 문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겠고요. 두 번째 단서는요. 바로 내일은 지불 요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단서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서둘러서 좀 미안합니다만 반드시 그것이 이 일이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돈을 받고 싶으면 얘네들도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4월 30일까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를 드려야 되겠죠. 급작스럽게 자신의 실수로 빨리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보내달라고 했던 거는 사과를 드릴만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그래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못 줘! 없어졌어!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읽었던 문제와 단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시고요. 직접 문제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스터 셀건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보수공사를 하다가 직원의 실수로 파일이 다 날아갔다라는 부분을 골라내는 거겠죠. 바로 물건이 손상된 게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지불이 늦어간 게 아니겠고요. 파일이 딜리티드 로스트 단어 약간 패러프리징 된 거 보이시죠? 몇 번 될까요? D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요청받고 있습니까? 라고 나왔었죠. 당연히 사라졌으니까 send copy 그죠? itemized bill 계산명세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얘기가 부탁의 요청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고르면 될까요? send copy of the invoice invoice 라고 하는 건 송장이라고 하죠. 바로 제품의 여러 가지 계산과 물품의 이름을 적어놓은 송장을 다시 사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send라는 동사를 다시 한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음은 C번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Why does the issue need to be resolved quickly? 왜 빠르게 업무가 처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불 요청 기간이 내일까지였었잖아요. 그죠? Tomorrow is the last day of the payment request.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월에 그 마감 요청 기간이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C번이 되는 거겠죠. 마감일이 다가왔다라는 뜻하고요. 바로 Tomorrow is the last day 라고 했던 것은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와 관련된 독해 속에서의 paraphrasing 알기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paraphrasing 알기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별로 우리가 나눠서 지금 paraphrasing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paraphrasing은요. 바로 전치사고를 이용한 paraphrasing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치사고 약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토익시험을 보다 보면은 보기상의 전치사고들을 이용한 정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otice 공지사항입니다. For a limited time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The National Museum of History 역사 국립박물관 국립역사박물관에서는 Free Ticket to Secrets of India 인도의 비밀 이라는 공연의 무료 티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약간 홍보성 그죠? 그 무료 티켓 초대권 같은 걸 지금 배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전시회네요. 전시회. 그죠? 자, For more information 이거를 우리나라 말 좀 바꾸면 어떤 정도가 될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the questions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Stop by the museum's information desk 자, 바로 박물관의 안내 데스크를 잠깐 들르십시오. Stop by 라는 단어 잠깐 들류다는 뜻이겠죠. During operating hours 자, 바로 박물관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에 직접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공간은 어디일까요? Stop by the museum's information desk 잠깐 들리십시오. 안내 데스크에 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paraphrase을 해놨을까요? 자, 박물관 전시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Stop by the museum's information desk 방금 전에 읽어보셨기 때문에 Stop by 어떤 단어로 바뀌었죠? visiting 방문하다는 뜻으로 바뀌었고요. The museum in person 왜 in person이 붙었을까요? 직접 방문을 해야 되니까 방문도 간접 방문도 있나요 여러분? 그죠? 네, 간접 방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직접 한번 이용해서 단어를 조금 바꿨다는 느낌이 들고 있네요. 역시 전치사구를 이용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입니다. For those of you who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귀하를 위하여 그죠?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Who are attending the company picnic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죠? 근데 언젠가요? This Friday 그죠?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말할 내용이 있다는 얘기겠죠. Please meet in the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서 만나요. 그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언제 만나? 네. 4시에 만나자는 겁니다. 일단 4시면 조금 늦는데 그죠? 4시에 만난다는 건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리 만나서 여러 가지 일정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rather than having everyone take their own cars 차를 직접 가져오기보다는 자차라고 하죠. 자기차를 가져오시기보다는 자기차를 타고 가시는 것보다는요. We have decided to run a shuttle bus. 바로 관광버스라 우리는 많이 얘기하겠지만 shuttle 버스를 대절하기로 했습니다. So that we can all go together.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다 같이 가기 위해서 정도가 됐습니다. 회사 야유회에 관련된 교통수단에 관련된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패러프리즈에 주의해야 될 공간은 어딜까요? We have decided to run a shuttle bus. 버스를 대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패러프리즈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까요? How will employees get to the picnic site? 바로 야유회 공간으로 야유회 장으로 어떻게 가게 될까요? 라는 얘기했죠. 어떤 단어 기억나십니까? Rent a shuttle bus. 기억나시죠? 어떤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Riding a bus.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무슨 노래의 첫 공간인 것 같네요. 전치사 바이를 이용한 우리가 수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이번엔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on Tuesday morning. 화요일 아침에 당신을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화요일 아침이요?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딱 봐도 놀려고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놀 때 아침에 만나는가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커피나 한잔하자. 새벽 4시까지 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Because guests must be signed in a buyer's step member. 직원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는 데 있어서 직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Let's meet in the lobby. 로비에서 만납시다. On the first floor. 1층 로비에서 만나자는 얘기예요. 즉, 건물 안에서 만나자는 얘기네요. 그런데 직원의 서명이 필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Then I can help you get a visitor's path. 방문증, 출입증 정도가 되는 거겠죠. 원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신분증을 목에다 걸어서 카드 형태로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갈 때 이제 띡 하고 소리 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일일용 단기간적인 출입증을 반드시 방문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Before going to my office.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그리고 방문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I can help you get a visitor's path. 출입 방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문제 속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요? 건물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출입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출입증 영어로 뭐라고 하죠? visitors path. 그런데 A번을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photo ID는 무엇이냐면 사진이 들어있는 identification card 신분증이에요. 뭐뭐가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여권 만료 기간 전에 만료 기간 전에 여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학생들은 학생증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정답은 몇 번? B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전 유형의 난이도를 통해서도 이 paraphrase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What is not true about the maintenance work? 자 우리가 이제 뭐 수리죠.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개선될 필요가 있을 때 수리를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not true 사실이 아닌 것은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걸 고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not true 두 번째는요 How can tenants make an alternative appointment? 자 alternative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 말고 다른 대안책이에요. 다른 대안의 약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나온 거겠죠. 만약에 우리 토요일날 만날래? 싫어 그럼 언제 만날까? 안 되는 날 다른 날을 얘기할 때 alternative appointment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단어 기억하십시오. not true about the maintenance work 두 번째는요 alternative appointment 두 단어 기억하신 상태에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쓴 공지사항이냐면요 All Sunset Suite Residence Sunset Suite은 구체적인 그 건물명이겠죠. 자 Sunset Suite에 거주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라고 쓴 글입니다. 자 저희 Sunset Suite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Make your living space as comfortable as possible 귀하의 삶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주 형식적인 말입니다. 그죠? 네. 자 하지만 이 편지를 쓰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요 As we prepare for the summer heat 여름에 더위를 준비함에 있어서 The maintenance department 그죠? 관리 부서에서 그죠? We'll be checking the air conditioning unit 바로 냉방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여름이 오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름 다 되면 이게 그때 가면 늦어요. 먼저 먼저 해야 되거든요. In every apartment to make sure they are working properly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시설물의 점검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We hope to avoid the many breakdowns We had last year 작년에는 브레이크다운이 많았어요. 고장 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걸 좀 안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검한다는 얘기죠. The work should take 업무 자체는요. 10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긴요. 에어컨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정 점검하는데 1시간 걸릴까요? 그러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확실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여름 시간 내내 계속 시원함을 유지하게 될 것을 보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야지 여름 내내 시원하실 겁니다. 라고 해서 이 어떤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겠네요. The work will be performed on Saturday. 토요일 날입니다. 주중이 아니고 토요일 날 계약하겠고요. 날짜는 5월 18일인데 동이 A동과 B동의 일정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저희 집도 저희 집이 1,300 1,708동입니다. 동이 헷갈리네요. 그죠? 1,708동 할 때 1,709동하고 일정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좀 다르겠죠? A동은 9시부터 정오까지고요. B동은 1시부터 4시까지 일정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Saturday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단서가 될 만한 것 일정과 관련된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양쪽의 동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세입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요청사항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사실 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었겠죠? 바로 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이 그 집에 방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잠겼는데 어떻게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만약에 집에 없을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Another appointment time 다른 날짜를 잡아야 되니까요. 라는 얘기겠죠? 무조건 토요일에 집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행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한 일정 잡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락처와 대체 날짜를 잡기 위한 공간 다시 한번 단서로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석해 아, 참석이 아니고 뭐죠?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아, 우리 보수공사니까요. 아, 문 열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죠. 자, what is not true about the maintenance world? 자, 보수공사 및 수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었죠. 일단 토요일날 한다고 했으니까 on the weekend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two different buildings A, B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건물에서 시행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It will involve installing new air condition 새로운 에어컨을 설치하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점검하는 부분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후 4시까지 끝난다. 앞동은 정오까지였는데 뒷동은 아마 4시까지 끝나는 것으로 독해진문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었던 거겠죠. D번 점검이지 여러분 설치가 아니에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점검이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Not true. 바로 installing. 잘못된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How can tenants make an alternative appointment? 어떻게 날짜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나섰죠. 아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화번호가 등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아니고 뒤쪽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해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Call the building owner. 건물주에게. 그죠? 집주인이도 건물주인에 직접 전화를 하는 얘기겠죠. Call the building owner. 기억해 주신 상태에서 문제 다시 보도록 해볼게요. Maintenance department에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Building owner에게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landlord. landlord가 땅 주인도 되고 집주인도 될 수 있는 거겠죠. 약간 패러프레이징 됐고요. 전화하는 것도 결국 연락을 한다는 컨택팅. 전치사구를 이용해서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다는 거. 몇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D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러프레이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독해지문들을 살펴봤습니다. 명사, 동사, 전치사구. 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여러분이 학습되는 것보다는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보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지문들과 단어 학습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